이거 좀 거리가 걸리긴 하네 근데 거리 두기 필요해요, 지금 갑자기 풀기 있어요 이걸로 먹네요, 뭐가? 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분 저도 나 살펴볼게 자 우리 왜 왔냐, 왜 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 왔죠, 지민 씨? 파마를 한 지민 씨? 저희 형,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죠 파마가 대단하네 네? 파마가 끝에 왔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일 첫 파마예요 저희 왜 왔냐, 저희가 한국의 명절 정월대보름이 5일 전이었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정월대보름, 뭐 해외에 계신 외부 아미어로도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정월대보름이 명절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그룹 깨끄이 그룸 깨 때문에 그룹 깨기 그룹 깨기 그룹 깨본 저 옛날에 깨끗던거 같아 그래서 뭐 그 대보름에 뭐 오고 뭐 없잖아요 호두 깨기 뭐 그런거 해봤던거 같은데 근데, 밤, 호두,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정화를 대본다, 이른 아침에 하늘동안의 각종 부스러움을 예방하고, 이를 든든하게 하는 뜻으로 날 밤 호두 분해의 잣뜬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물어 버리는 그런... 저희들은 약간 대회 같은 느낌으로 방을 추려 했대. 아, 그래요? 이 안좋은 연관을 보아가지고... 그러다 사고 마이너스 같은데. 약간 동네의 대회 이런건가? 아니, 몰라. 그 대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와서 이 모든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호두 이기로 깨기. 그러니까 이게 딱 깨물면서 그 약간 액대로 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딱! 액돼서. 그렇죠, 그렇죠. 부스러움 안 나게 해줍소사. 옛날에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많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약간 부러움 깨기가 그런 의미인지는... 부스러움 깨기 아닌가요? 아마 부스러움 깨기의 주인말 아닌가. 아... 말 그대로 진짜 액 때문에. 그래서 모름날 아침에 식구 각자가 이것을 어금니로 힘주어 단번에 깨물면서 부러움 깨물자 혹은 올 한해 부사태평하고 부스러움 안 나게 해줘소서라는 주언이나 추건사를 함께 외운다고 합니다. 저기 해외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저기... 이게 원래 사실 5일 전이지만 음력 1월 15일이에요. 음력 1월 15일. 그래서 2월 15일인데 음력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암튼... 음력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원래 이제 동양에서 세던 날짜잖아요.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계신 해외 아미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집에 호두가 있으면 호두 한번... 워넛. 깨보도록 합시다. 저 워넛 어릴 적에만 해봐가지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사실 이거였지. 사실 이거였지. 아아아. 아 맞아 이걸로 했지. 사실 이거였지. 어릴 때. 저 이거 밟아서 깼었었거든요. 이거 아니면 바닥에 호두 두고 망치로... 그저 아버지가 항상 그 조그만한 솜망치 이걸로 이제 빡 하다가 놓치면 책상에 뭐 생기고 밑에 수건 깔아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맞아. 아 맞아. 수건 깔고 했었어요. 그렇지. 덮어가지고. 위에 수건 위에 신문지 같은 거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그냥 갈아버리네. 호두를 얼마나 깨먹어볼까? 살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발명을 한 거는 호두를 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가 아닐까? 호두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 많는데 지금 미국에서 월넛... 그러니까 호두가 영어로 월넛인데 그게 엄청... 호두나무가 엄청 유명한 목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가공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호두나무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로. 호두나무가 엄청 고급...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바뀐 거네. 되게 의심스럽게 쳐다보네. 월넛 많이 쓰지. 월넛 아메리카 월넛 유명해요. 네. 깨볼까요? 깨먹으면 되는 건가? 깨먹으면 되는 건가? 오! 근데 확실히 그건 있대. 깨먹는 거랑 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렛대에 올리네. 자 이거 뭐. 브럼 깨물자. 뭐 그런 말을 해줬나? 그런 말을 하네. 브럼 꼭 브럼 깨물자. 브럼 깨물자. 응? 브럼쥬? 해보시죠. 엄마 아플 거 다 아팠잖아 이제. 그렇지. 눈썹이 뭐 있나 뭐. 맹량도 떼고. 자 코로나. 됐지요.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깨물자. 야. 야 너. 내가 이렇게 굉장히 아플 거라고. 엄마 커피를 먹는 거 같아. 아프더라. 이제 저 이제 회복 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하고. 응. 너 회복 다 한 거 같아. 이때 전부터 운동도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야 너 약 잘 먹어야 돼. 약이요? 야 약 안 주지? 나 볼 때? 네. 망스럽게 먹으면서도 한 명이 한 명이 안 줬잖아. 아니. 안 줬다고? 네. 네. 이거 바르는 거 약만. 어? 왜 안 줬지? 뭐 염증이 따로 없었나 봐요. 왜? 응. 난. 난 수술 잘못됐습니다. 난 그때? 응. 난 또 고름 차가서 고름별로 갔잖아. 난 무서웠어. 아니 갑자기 옆에서 맹장 토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맹장 벌려 보는 사람. 요쪽 되신 분들이 이제 맹장 유경험자. 지구. 나에게. 벌써 한예생길이 지금 빨리 와서 빨리 세우고. 저는 이제 니맨이라고. 아직 이제 경험이 없는. 난 투어 할 때 그러면 힘드니까 지금 빨리 떼. 아니 그거 자진해서 뗄 수 있어요. 저 지금 뗄게요 하고. 안 떼줘요? 그러니까. 그걸 떼주겠냐고. 안 떼줘. 아니 평생 안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다며. 안 걸려서 해봐 안 와. 염증. 거의 안 걸려. 약간 이게 로또 같은 거구나. 마이너스.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잖아. 그때 생긴 아빠. 나도 사실. 왜 걸리는지 모르겠네. 그게 근데 사실 뭔가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잖아요. 왜 이게. 그게. 왜 남아 있는지 모르는. 충수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 모른다잖아. 그게 원래 쓸모없다며요. 퇴화기간이래. 약간 꼬리뼈 같은 거죠. 꼬리뼈. 약과. 약과도 먹었었나? 약과 많이 먹었어요. 약과 먹었죠. 예전에 이거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구제해서 빨리 끓이잖아요. 200원이래. 미니 약과. 아니 그게 제사 옛날 어렸을 때 요즘 안 지내지만 제사 옛날에 지내면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 집어먹고 싶어서. 이런 거랑 제크 같은 거 올려놓지 않았어요? 제크 크라운 사운드 이런 거. 아니요. 우리는 과전 안 올려. 맞아요? 아니 뭐 했었어요? 정을 내버려놓으면. 아니 이제 설 겸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아니 뭐 뭐 몰라 우리 부모님 좀 많이 해 봐. 봉지 때도 뭐 꼭 팥죽 먹었어. 뭐 그냥 항상 그런 거. 어렸을 때 팥죽성 생각난다. 팥죽성 생각난다. 팥죽성 생각난다. 팥죽성 생각난다. 팥죽성. 그 진짜 우리만 알걸? 알. 90년대 생들은 다 안다. 팥죽성. 90년대 생은 알겠지. 먹을 때 팥죽 안 더했었는데. 아니 그 날. 후식기 그 날 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맹장염 걸리신 건 제가 알고. 그거 말고 또 뭐 하셨는지. 알. 나 뭐 했지? 뭘 봐. 나 작업하고 했던 거 같은데. 작업? 나 스테이 올라오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들어봤고. 팬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약간 나 사실 이런 거 했다. 작업 때. 아니 작업일. 그 시기 때. 그 휴식 때. 그냥 뭐 안 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쉬었던 거 같아요. 쉬었어요? 네. 레슨 봤고. 레슨? 무슨 레슨? 정국이 춤 레슨 봤잖아. 저 보컬 레슨 봤어. 콜레슨? 네. 영어 레슨 좀 봐주세요. 영어 레슨? 영어 레슨? 나도 뭔가 받아야 될 거 같은데 레슨. 나 운전 영어 레슨 떠나야겠다. 아니 지금 생애 첫 파마라면서요. 네. 지금 생애 첫 파마를 했답니다. 우리 지민 씨가. 머리 너무 길어서 지금 라면발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또 이끈 받고 싶어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테니스 잘 칠 것 같아요. 테니스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제 엄청 올라오는데. 댓글 이제 엄청 올라오는데. 지민 이 글을 보셨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뭘 세우고 싶으신가 봐. 우리가 당신의 근육을 볼 때 흥분. 보이시나요? 안 보시면 팔꿈치 못해. 안 보시면 더 흥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콘서트 하면 탈의를 할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탈이. 탈이는 이제. 운동할 때. 제발 살아있어 나라고. 형 노래 제목을. 코로나 뭐. 코로나 그랜스 때 뭐 많이 아프셨어요? 지윤 씨? 아프진 않은데 배가.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근데 맞다. 쟤는. 근데 열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얘는 너무 불쌍한 게. 왜 이렇게 같이 걸리냐. 아니 근데 그 원래 맹장 걸려도 열 올라가잖아. 그때 열 40도 걸 올라갔었잖아. 그래요? 그 0쯤 때문에 그랬어. 그건 네가 우중상인데 그게 아파서 올라간 거 아닐까? 나 그때 일본에서 막 실려갔었잖아. 열 올라가서. 지금 콘서트 해기가 엄청 많아요. 웃으면서 실려갔지. 콘서트 갈 수 있게 약간 뭔가 포도알을 쟁취할 수 있게. 제가 지금 2년. 과연. 잠깐만 이거 날짜 안 나왔어요? 날짜 나왔나?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3월에? 3월 9일 9일? 아니. 10일 10일 10일. 아니 형 생일. 형 생일. 아 씨. 아 개 탔네. 아 개 탔어. 아 개 탔어. 그. 형 생일. 거의 한 2년 반 만에 하는 거잖아요. 파이널 퍼스트 이후로. 2년 한 5개월 만에 하는 건데. 솔직히 좀 설레요. 엄청. 막 떨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풀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거의 2년 하고 이제 한 4개월. 네. 진짜 한 명 못 찢는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열기는 이제 또 소리반으로 또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짓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박수랑 이제 클래퍼 이런 거 되는 거 이제 들어왔는데 몸짓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춤도 뭐죠?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기립이 되나요? 기립. 아니 뭐 이거. 기립 안 되고. 진짜? 약간 하계의 약간 스타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린 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눈이라도 좀 마주치고 싶어서. 아니 뭐 바라클라바 같은 거 하지는 않을 거잖아. 바라클라바가 뭐예요? 미숙한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복면 같은 거 쓰고 와야지. 그렇죠. 맑도나. 거리 두고. 그건 너무 옆쪽이다. 상어를 좀 쉽겠다. 상어는? 응. 쌀쌀하게 풀렸다가 다시 오기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고생추위.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게 숙여서지 못하고. 미생원 장난 아니겠다. 소리를 또 못 지우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금 다. 지금 이제 한 달. 한 달 좀 안 남았죠. 지금 20인데. 지금 이제 3주. 2월은 더 짧잖아. 이번 2월 좀 짧나? 이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 3주 남았습니다. 3주.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이제 태형이 복귀하면 다시. 태형 씨가 아직 복귀를 못 했어요. 네. 안 끝나다니깐니? 이제 거의 마빠질 거예요. 어제 태형이랑 거의 한 2시간이 영통하고. 그래? 진짜 심심한 것 같다. 뭐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톡방에서는 보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하면 돼? 그냥. 그냥. 서로 영통하고. 뭘 하겠네. 영통하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턱걸이하고. 아. 서로 턱걸이하고. 영통하면서. 아. 불만하게 했는데. 진짜. 우리. 아프지만 알자고 그랬는데. 아. 브롬 깼으니까. 내가 자영이는 브롬 안 깼서 아팠던 거고. 그러니까. 올해 브롬을 확실하게 지금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봐서. 그리고 우리 아플 거 다 아팠어요. 이때는 했잖아요. 지금 뭐 냉장에 뭐 코로나에 이미 화려하게. 이미 한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뭐 이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안심하고. 아 그렇죠. 돌파 감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거의. 네. 더 길었는데 내가 좀 잘랐어. 이제 조항간. 좀 자른 거야. 조항간 약간 크게인데요. 원래 좀 더 길었는데 좀 잘랐어. 아니 이제 나도 돌파지 뭐. 우리 셋 다 돌파잖아. 그렇지.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이제서야 얘기하지만은. 그때 미국 갔다 온 일행이 이제. 저 포함 4명이었는데. 저만 걸렸어요. 근데. 밥 먹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뭐 화장실은 따로 가지만은. 그러니까 화장실 밖에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동선이 다른데. 근데 어디서 나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걸렸을 수 있어. 근데 비행기에서도 옆자리였는데. 어디서 걸렸을까. 그래서. 근데 전파력이 너무 세서. 암튼. 스치면 걸리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난. 슈퍽. 우리는 슈퍽. 우리는 슈퍽. 인스타.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지민 씨 인스타도 하세요. 네. 근데 인스타. 제가 호빈이 진짜 잘하더라. 호빈은 딱. 호빈은 컨셉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 꾸미는 거. 피드를 꾸미는 거. 그렇죠. 피드. 데코레이션. 구석이 형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올려서. 인스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설정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막 사진 올릴 때 뭐. 한 칸씩 건너뛰고 이런 거. 아니 뭐 하얀색. 폴라로이드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자기가 폴라로이드를 찍는 거잖아.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폴라로이드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게 화면. 걔가 화면. 저는 이 겉에를 크롭을 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올리고 이렇게만. 근데 아마 그런 기능이 있을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걔가 나오다 훨씬 인잘하리라. 저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 많이 왔어. 근데 후회하더라고요. 폴빈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폴라로이드로 시작해서 계속 찍어야 된다고. 무슨. 아니 그럼 이제 안 찍으면 되지. 이제 시작하는 것도. 반응이 바로 와. 뭐 하면. 아니 그 좋아요 머신이라고 이제 저희 사회에서 별명이. 이제 좋아요. 좋아요를 AI 기능으로 아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호비가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멤버들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가면 바로 좋아요가 눌러지는. 코딩을 배웠나? 아마 코딩을 배우잖아. 윙영권 보면 다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윙영권 약간 재밌어. 약간. 그리고 이런 느낌이 쐈데. 나 좀 힘들어 솔직히. 세 군데 원래 다 올리려고 했거든. 트위터 위버스 인스타그램 문제. 저는 만약에. 사진이 없어 이제. 사진이 없죠. 사진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 안 찍으니까. 사진 안 찍지. 셀카도 올리려고 찍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구운로만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무대에서 하는 그런 트위트. 뭔가 이제 셀카나 뭔가 비하인드 이런 거는 트위터 쪽에 올릴 때. 위버스랑 나눠서. 트위터 쪽.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하고 싶을 때는. 또 위버스 가서 이제 좀 이렇게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는. 약간 이제 좀 그냥. 그냥 개인적인. 그냥 뭔가. 저 이런 거 살아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 인스타그램 잘 못하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 못하는 거. 감사하고. 진영 딱 웃기게 잘하더만. 진영. 일단 태생이 웃기잖아요. 그 형은. 재능이잖아. 재능이. 확실히 깨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저런 저런. 하는 거 말고. 느낌이 다르네. 이런 뭔가. 감성이 있어. 어릴 적 재난하네. 자 이게 다 애군이에요. 지금 이제 다. 먹어버리고 있다면. 네. 왜 호두를 먹었을까. 이게. 뇌의 모습과 비슷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호두가 인간의 뇌랑 비슷해서. 이걸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아하. 그런 말 좀 알겠는데. 진짜 비싸게 생겼잖아. 처음 들어봤어. 어. 그냥 우리 아버지 한정으로 마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호두를 좋아하셔서. 그냥 저거 먹이려고.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맵니다. 다이어트 많이 먹지. 네. 진짜 맵니다. 예전 어르신들 특. 항상 기계 ب히고 있는 것처럼. 맞잖아. 그게 뭔가 주선 주선. 나 잘 깼어. 얘기했어. 많이 했었지. 손 뒤 앞을 넣어. 맞아. 이거 왜 하는거야. 약간 좀 시원하네. 그게 약간. 약간 재밌어서 하는건가. 이거 왜 ho. 저의. 저의 안경을 보냈어요. 저의 안경 나쁜데. 진짜. 오. 멋있는데. 나 놀랬어. 나 깼는데 왜 깼는데. 사과. 사과 갖다줘. 사과. 왜 깼지? 옛날에 스피너젯 기억나요? 이게 좀 울러. 우리가 어릴 적에 보던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좀 깨 먹는 호두인 것 같아. 나도 이게 왜 됐지 싶더라. 강해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걸로 깰 수 있는데. 이걸로 깰 수 있어요. 딱방으로 계속 호두 깨는 걸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깨지겠다. 이건 단단한 것들 있잖아. 치면은 깨지는데 손이 안 넘어. 근데 그거는 단단한 거 약간 요거랑 색이 좀 다르. 맞아 맞아. 진짜 진해. 이건 내가 봤을 때 수입인 것 같아. 크기도 좀 생긴 것 같아. 여러분 수입인 것 같아 이거. 좀 자체 작고. 원산 미국이야.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 거는 진짜 단단해. 너 한국 돌이 진짜 단단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이 그 석조가 되게 단단한 거야? 석탁 우리 막 보면 얼 저게 석탁 같은 거 진짜. 화가 나 우리나라 화가 나. 깨는데 그 대단한 거래 보여줘요? 아 대단한 거죠. 보이지가 단단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호두도 단단하잖아. 저도 얼마 전에 경영이 죽어 와서. 형님도 단단하잖아요. 형도 단단하지. 마음도 단단하고. 나의 두개골이 단단하겠네. 형. 단단하지. 단단하지. 방탄 단단하지. 아 근데 진짜 이제 이제 좀 슬 연습하고 그러면 체력도 좀 관리하고 해야 돼. 네 그래서. 아 서킷 시작해야 돼. 어 나 너 했다가 너 너 EMOM인가 그거 했다가 너 토할 뻔 했다며? EMOM이 뭐지? 네 뭔지 모르겠네. 나랑 그 내가 하는 그 말을 했다가. 아니 그거를 웨이트를 다 하고 그걸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살이 잘 빠지더라. 와 그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 20초 쉬고 살이라고 해야 돼. 와 너무 힘들더라. 근데 살도 많이 쪄가지고 살도 좀 빼고 해야 돼. 아 저도요. 아니 연습하면 좀 빠질 거예요. 연습하고 그 연습하고 끝나고 서킷 돌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뛰고 해야지. 좀 안 돌아야지. 지금 단성 좀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도 좀 최근에 계속 음식을 좀 조절하긴 했는데. 저도 먹고 다 먹고 운동도 운동해도 그냥 똑같아요. 먹고 다 먹어서. 지금 몇 교냐? 저희 지금 이제 70만 6 정도. 어 너 80이라는 소문 들어. 아니요 무슨 80은 제 인생에서 한 번 본 적 없고. 76. 그럼 이 정도 몇 필요해요? 나? 나 아까 나머지 63? 63. 60까지 빼야 될 게 아니라. 1. 지금 60.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진이 형이. 61kg나요? 61kg래요. 응. 근데 키가 저랑 거의 한 2cm 차이 나나? 1.5cm 차이. 그 형이랑 똑같아요. 그럼 운동 좀 해야 되네. 근데 그 형은 너무 신기한 게 어깨가 프레임이 이렇잖아요. 맞아. 근데 61kg예요. 세상 진짜 공공평하다니까. 채시방이 진짜 적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밥을 안 먹잖아 그러면. 이게 뼈도 잘생긴 게 이게 타고나야 돼 이게. 컴탑을 할 수 있잖아. 게임 안 되고 밥을 안 먹는다. 근데 요새는 게임 그렇게 많아. 모르겠어. 아니 자기가 그렇다잖아. 밥 먹는 거 게임 안 한다. 아니 게임 안 되고 밥 먹잖아. 근데 집에 있으면 저는 게임을 하면 오히려 더 약간 라면 같은 거 먹게 될 거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 봐. 게임은 저 5일 전에 라면 먹고 왔는데. 무슨 라면? 아 그냥 얘기 못하네. 죄송합니다. 무슨 마실 라면 먹겠죠? 마실 라면 먹겠지? 진짜 나와던가? 마실 라면 먹겠지? 나 원래 한국에서 라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먹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라면 먹었어요. 한국에 있으면 저는 컵라면은 안 먹고 이제 끓이는 거. 끓여야지. 무조건 끓여야지. 이 밤도 내가 봤을 때 한국밤이 아니야. 이 밤도 크지 않아, 우리 한 밤도 크지 않아. 아저씨가 다 이 말이야. 근데 그 한 옆에 이제 한 저기 한 70살. 그 얘기에 옛날에 조선 땅에는 이게 크다. 한국밤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우주. 나는 다 먹었다. 약도 먹었다. 저도. 이걸 뭐라고 하더라?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입맛이 확 그냥.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그런 거 같은데. 버즈 입에 들어간다. 이거 그거잖아, 이거 강냉이 튀김. 아닌데, 이거 뭐 있는데, 이거. 부스러워 맛 나게 해줘서. 그거 맛있는 거다. 부스러움이 그 피부 그거 아니야? 그치? 부스러워. 피부에 부스러움이 되나? 올라오다 그러죠, 이렇게. 내가 별로 유익하지는 않은 V LIVE였던 거 같긴 한데. 한국에는 이런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활되보름. 인사도 한 번 드리고 정활되보름이니까. 올해는 이제 같이 부럼을 싹. 브레이킹하는 거 같고. 설 이후에 맞는. 저희 지금 V LIVE 엄청 오랜만이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잘 셨지. 인사 좀 늘고. 이제 둘을 이제 좀 적응해서 V LIVE도 좀 자주 하고. 이제 무게 해야죠. 셨잖아.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하고. 제이홉의 이제 V LIVE로 시작해서. 맞아. 쫙쫙 밀어보려고 합니다. 제이홉. 제이홉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하지? 제이홉이라는 거. 제이홉.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보석이. 더 어색한 거 같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분들이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대. 그러니까요. 자손자손 좀 보여드릴 걸 저희가 나빴습니다. 안 보이는 거 보이세요? 살 쪄가지고? 이거 머리에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아니야, 물이 좀 많이 부어있기도 해. 사실 살 많이 쪘지. 사실 뜹니다, 사실. 좀 반성 좀 하고 커팅 좀 하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딱 마주할 때는 이제 또 그래가지고 쫙 해서 싹 해서 싹 찍어라, 형님. 다 하지? 사실 3초면 충분해, 3초면 5kg도 빼지. 지민 너무 좋아. 좋죠. 지민 진짜 좋은 거 같아. 많이 좋죠. 괜찮죠? 나쁘지 않지, 진짜. 괜찮지? 준수하지. 괜찮지? 좋지. 정말 외국어 너무 알아서.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좀 읽어두세요. 내리미가 굉장히 많네요. 지민아 건들면 안 내려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민이 제가 의자에서 넘어지려는데요. 또 아미아라는 모든 것 같으니까. 뭔가 약간 몽개그를 보고 싶으신. 독특한 취향이신 것 같아. 오늘은 무슨 조합일까요? 이게. 뭔가 딱 조합이라고. 오빠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6학년 올라가는데. 6학년. 6학년. 6학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마 층수가 높아졌어요. 초반 그때. 그래서 6학년쯤 가면 이제 뭔가. 6층에서. 고학년이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바로 그거를 이제 살리셔서. 6학년. 정원 한번 해주시죠 형님. 13살이에요 형님. 16학년 때가. 16학년이 제 3세 때 끝일 것 같은데 거의. 6학년이 몇 년생이에요? 13살이니까. 13살이니까 빼기 16에서. 자 정확하게 2010년생입니다. 2010년. 2010년. 저희가 바로 강남에. 제가 바로 강남에. 은생하러 왔을 때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랑. 그래 제일 제일. 제일 뭐. 뭐 중학교 가기 전이니까 뭐. 아 떨리겠다. 떨리지. 근데 학교를 요즘 잘 못 나가지 않나. 그러니까 안 됐어. 때문에. 6학년은 마지막 자유로. 아 근데 그건 이제 중학생들의 순진한 생각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생 하면서 거의 2교시 듣고 조퇴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 수능이. 왜? 중요하다. 수능 중요하지. 길을 죽여놔요. 길을 죽여놔요. 왜 길을 죽여놔요. 원래 윤기 형 그런 거 잘하잖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그 각 나라로 와달라는. Say hello in Asia. 아니야. 근데 진짜 좀 투어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투어하고 싶다. 2022년도 또 목표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지. 있으세요? 형님은요? 이제 2022년도니까 이제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일어난다. 진짜 너무 약간 부장님 같다. 나 스스로 되게 좀 떨어지는데. 22년. 22년도에는 제 목표라. 그냥 뭐 열심히 인사드리는 게 목표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너무 못 봤어 진짜. 좀 심한 거 같아. 아니 이게 이런 적이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자주 인사드리고. 건강하게 잘 해야죠. 나 진짜 올해 공연 좀 많이 하고 싶다 공연. 사실 재작년부터의 목표였던 거 같아요 이거는. 올해는 꼭 이루어진 일에. 네. 작년에는 또. 지민 오빠 아따모 엄마 동둥이 같다는데요. 약간. 옷도 약간 비슷한 거 같아. 아 비슷한 거 같아. 서로 돼가지고. 동둥이. 동둥이 표정 있잖아요. 눈 이따만 하잖아요. 동둥이도. 동둥이 우리 형 아니에요? 우리보다? 동둥 형.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2022년에는 아쿠시 말고 진짜 공연도 많이 하고. 좀 저기 전세계 방방곡곡 좀 가서 보겠네요. 몸이 되게 예뻐지고 싶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렇지. 눈이 어떻게 더 예뻐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게. 가끔 전시를 가면 당신을 그린 작품들을 많이 봐요 제가. 그래요? 저를요? 그러니까 젊은 홧가분들인 것 같은데. 네. 그. 블랙서왕 같은 거 하는 약간 이렇게. 화이트. 팍. 팍. 싹. 이런 적분이 굉장히 많아요. 원신의 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다면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더 좀 몸 만들어서 와야죠. 좀 운동해야죠. 운동해야죠. 운동 전부 다. 네. 운동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 저 전담을 해주시는 분이 태형이랑 밀접이 돼가지고 걸리지는 않은 분들. 2월? 지금 격리하고 계시고. 아니 격리하는데 격리 끝났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눈썹도 속장에 격리가 줄지 않나요? 이제 아마 맞고 접종 끝났으면 아마 격리 하루 이렇게 될 거에요. 3차까지 끝났으면. 근데 이미 뭐 근데 거의 끝나는 시점이긴 하지. 이제. 그래서 조금 못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 아니 방향 수칙이 매일 바뀌니까 매일 업데이트해서 확인을 해야 돼.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니 뭐 어쨌든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사실 얘기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일단 당랑하고 있는 한국 콘서트부터 잘 끝내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공개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해답을 해서. 네. 저희 오늘 어떻게 할 겁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약간 뭐. 어. 서프라이즈 해야 되고 뭐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오늘 봅시다. 우리 저기 3월에. 얼마나 뭐. 이제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네. 박수를 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좀. 아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아 그게 사실. 아 근데 그 관객수. 진짜 너무 많은. 너무 사실 황성하지만. 아 근데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진짜 다 오셔야 되는데 진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이걸 다 직접 보셔야 되는데. 이거 이거 몇. 인원은 안 나간 거지? 제가 알죠. 지금 나갔어요. 지금도 계속 뭔가 아주. 계속 매일매일. 확정. 확정. 사자. 사실 5만 명 하고 싶어요. 제발. 미국에서 5만 명 하고. 한국에서도 적게 하면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안 움직였어. 그래서. 형이 한 게 아니라 이거. 5만 명 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막 진짜 못하고 이런 거. 맞아요 사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막 다른 분들. 공연하시는 거. 뭐. 저 회사 뭐. 뉴이스트 선배님들. 공연하시면 수칙 지키셔서. 저 막 박수로만 하시고. 우리도 그거 봤잖아요. 그. 소리 지르지 말고. 뭐지. 박수 쳐. 다 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Make some hands. 준비하세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조용연 씨 준비 한번 해봅시다. 네. 어쨌든. 근데 정말 농담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꺾이지 않잖아요. 꺾이지 않고. 몇 분이 계실 순간에. 또 이 라이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 항상. 다 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상 뭐.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으니.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더 자주 오고. 네. 그래요. 이제. 그 시기에 해야죠. 저 끝나고 바로 운동하려고요. 저도 오늘. 운동할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더 오래. 덕담 덕만씩 해가지고. 이제 정을 내보름. 뭐 늘 정을 내보름이니까. 덕담 한 번씩 하고. 서로 오냐. 이렇게. 저한테 한 번 해주시죠. 지민이는. 응.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지. 답담을 잘 모르시죠 형님. 이제 뭐 앞을때라 아팠으니까. 우리 셋인지 앞을때라 아팠으니까. 우리 셋은 지금. 이제 우리는 슈퍼 학사자입니다. 격리 20일 경험자를 지금. 아무튼.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진짜 건강하게 콘서트 준비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조용실. 네. 또 한 번 해주시고. 다 같이. 방탄에게. 우리 멤버들. 아프지 말라는 얘기밖에. 그러니까요.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뭐든 좀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오늘은. 오늘은 양화되게 한 번 들어야겠어요.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도 하나가.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진짜. 그냥 아프지 말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진짜 오랫동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오늘. 오늘 하나에 있는 멤버들은 이제. 2년 동안 충분히 다 같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날아갈 수 있는 한 해. 그렇게 지원하면서. 화이팅 한 번 해봅시다. 아미분들은. 딱. 기다리십시오. 자 우리 딱. 기다리십시오. 건강하게. 저는. 저는 대모름이니까. 우리 이제. 부럼 깨물자. 원래. 부럼 깨물자. 앙. 이런 거 아니었나. 내가 알고 그런 거에요. 부럼 깨물자. 이런 거라고요. 괜찮은데요. 부럼 깨물자. 몰라 우리 지역에서는 그랬었어. 나 이거 하나씩 틀고. 지민씨 그래도. 아니 그걸. 먹을 때 하는 거에요. 먹을 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줄 테니까. 부럼 깨물자 앙. 나. 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부럼 깨물자 앙. 이러고. 마무리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할게요. 난 이게. 달달한 게 좋아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캡처 타임을 위해. 한 번 하트 싹.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나는. 너무 깨물자 앙.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물자 앙. 하루하니. 나 생각이 오면. 알았어. 나 이거 어떡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 제가 끝점으로 가져갈게요. 그래. 아니다. 먼저. 너무 가깝나? 아뇨 안녕 곧 찾아오겠습니다 또 네 이제 하루 합시다 이제 안 그래도 하얀데 하얘니까